스마트 스크린 골프 기기를 소개합니다 여러 상황들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도 못가고 겨울철이라 야외 운동도 어렵잖아요 실내 어디든 휴대폰이나 TV에 연결해서 수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한번 개봉해볼게요 제품 포장이 너무 깔끔하고 멋졌어요 파이 골프 WGT 에디션 하나로 파이 골프도 WGT 골프도 모두 할 수 있어요 스윙 6개 디자인도 깔끔하니 좋았어요 센서 충전기와 스윙 6개 고정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고요 파이 골프 센서는 9g이고 스윙 트레인에 끼우고 파이 골프 앱을 실행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앱에서 드라이버를 포함한 14종의 클럽을 이용하여 파이 골프에 다양한 골프 연습과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 골프 앱을 설치하고 연습과 게임을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파이 골프 센서를 스윙 트레인에 장착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클럽에 꽂아 사용도 가능해요 5핀 형식의 USB 측정 전자가 있고 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파이 골프 센서를 키고 어플을 열면 바로 연결이 되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트레인 모드와 온라인 게임, 로컬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혼자 또는 친구, 가족과 함께 아니면 온라인 대결로 즐길 수도 있어요 왼손, 오른손잡이 전부 지원이 되더라고요 핸드폰과 TV에도 연결해 사용이 가능했어요 스윙을 강하게 하면 파약감 소리와 느낌도 전해졌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스윙 트레이어가 무겁지만 게임이라 그런지 재밌어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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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